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를 두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는데 예상대로 미국과 중국이 설전을 주고받고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습니다. 이 직후 미국 하원은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예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 안보리 회의의 안건도 북한 탄도미사일입니다. 북한은 화성 12형을 포함해 1월에만 7차례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계속 침묵하면 더 대담하게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거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대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미국이 유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회의는 성과 없이 끝났고 무역 분쟁부터 외교적 보이콧까지 갈등의 골만 재확인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직후 미국 하원은 보란듯이 대규모 중국 견제 법안을 통과시키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대중국 무역에서 반덤핀 규정을 강화하고 중국의 반도체 골기에 맞서 360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까지 통과한 최종 법안에 서명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립입니다.